어 여기는 좀 그래도 산 위가 돼 가지고 너는 여기 이 빈츠에 사람이 아무도 없네 하여간 여기 빌라가 이렇게 지붕이 보이고 앞으로 언젠가는 이 앞에도 이 앞에 산도 집들이 빼고 거기에 들어 설 가능성이 있음 앞으로 이게 언제인지는 몰라도 어 저기 봉지산 정상이 보이고 여긴 벽샘에 타고 하여간에 아침에 이렇게 운동을 하면은 몸도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고 하여간 여러모로 좋겠지 뭐 사람들이 가끔 가다 지나가는 곳이고 나는 그럼 다시 또 이제 하산을 서서히 하는 거지 이제 다시 집으로 향해 가지고 가는 중인데 여기가 멋진 곳이야 그래도 양쪽으로 이렇게 방송인 아파트가 저기 이렇게 내려다 보이고 ANNYONG 안녕!